자, 평화협정 아냐 다음 턴에 공격하진 않을 거야 지금 거리가 있잖아 다 다음 턴에 칠 거야 그러니까 돈 있을 때 이거 연구해버릴까요 다 다음 턴에 공격하십시오 아 그 다음에 요 부대에서 분가 하나 가능해요 자 분가 하나 해주고요 톨레마이스 가이톨리는 저 병력이 두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모닥불 올리고 그 다음 뭐 올리지? 귀족의 마크사 이거 올려야겠구나 자 터넘기고요 저 저기 지금 휴전 상태인데 저러는 거는 공공연화는 적두행이 아닌가? 부러지 새끼들 공공연화 적두행이 하나 둘 셋 목욕 하나 둘 셋 그치? 김지원 같은 놈들인거 같지 그치? 그 표현 좋다야. 식량구조 무슨 개풀 때도 먹는 소리야. 식량구조 무슨 개풀은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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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까리툴리 공이 갑니다. 마침 포톨레마이스 바로 밖에 저렇게 소경우델 하나 만들어줬어요. 자, 까리툴리 공이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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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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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The day is your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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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om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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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뼈의 뼈가 뾰카아라 아멘 아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끊을 수 없는 통화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또라이 새끼들이 개피들 이건 뭔데 자오길라 공격하구요 저 새끼들이 왜 개피들 놈들이 왜 여기 와서 킹팔 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리비아 동부가 아 프리기드 일용이죠 씨발 고생길이 훤하다 고생길이 훤해 저 동부 이집트 이동지역은 전부다 지금 사선왕주하고 그 똘마니들 땅이란거죠 이건 뭔데 소도시인데 또 왜 이 지랄이야 이거 아 이 새끼들 되게 맘에 안 드네 원래 소주시면 성벽이 없어서 얘들이 뛰 나와야 되는데 3티어부터 생기냐 4티어부터 생기는 4티어부터 생기는거 아니야 그 중독이 없어서 그 중독이 없어서 그 중독은 지금 어 내가 알기론 4티어인데 음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쟁의 공군이 돌아왔습니다. 전쟁의 공군이 돌아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훌륭하긴 하지 훌륭하긴 하지 의미 있는 행동이었구나 의미 없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시간 모자라겠는데요 의미 없는 ad 의미 없는 We have paved the gates! Forward! 다행이다. 이게 왔다. 피해는 95명이구요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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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ready for battle! yes? what? kill them all! 10 grade guys my steps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히툴이 망했죠. 이 새끼들은 또 뭐야? 캐페이지 데미까지 온거가? 어, 그럼 낫다. 그럴거 같다. 요즘 걱정된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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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톨레마이스 성벽 강도 제로 자 개피드 공격합니다 카르타고에 세워서 만약에 이탈리아 쪽에 있는 애들한테 공격받으면 어쩔건데 ㅈ되지 않을까 그러면? 적극적 but not 적극적 내 포트는 적극적 제 Soft 올린! 아니 그니까 그랬다가 아프리카는 세웠다가 급습담 어쩌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사거리가 뭘 끼냐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KPD 망했고요 아프리히드가 시바 파라이토니온이나 알렉산드리안 라흠이네 아르메니아 투숙병 이런거 뭐야 난 이런거 게임하면서 손 본다 자 찬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감사합니다.